안녕하세요. 즐거운 다육생활 하고 계신가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매일매일 빠져드는 우린 모두 다육이의 찐 팬이죠. 스트레스는 날려버리는 건프로. 모든 다육이 화분 분갈이 돼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분채 구입하실 수 있어요. 3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다육이들이고요. 수영 멋진 다육이들 노지에서 예쁘게 물들여서 이렇게 인천다육도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남자랑 즐겁게 뛰어놀았더니 오늘 에너지 너무너무 딸리고 든든하게 밥도 먹으면서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 다 함께 보시죠.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인천다육도매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신상품 다육이들을 구입하실 수 있답니다. 신상품 다육이들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쫙 깔립니다. 항상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메비우스 금 한문가 파죠? 30% 할인된 금액에 7만원에 입양하세요. 벌써 주말이라니요. 이렇게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쏜 화살 같은 시간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먼디 군생 보고 계십니다. 먼디 군생 4만 2천원이요. 항상 재밌고 즐겁게 톡톡 튀는 다육이들 개성 반점이죠. 각각 제각각 자기들 모습을 뽐내고 있는 다육이들 구경 한번 쫙 하시면서 어떤 아이들 내일 입양하실지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육이 유튜버 건포로 다육이입니다. 유튜버의 세계 다육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무지 기뻐요. 뭐 신상, 신발이나 가방 아닌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서 항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육이 영상 즐겁게 보실 수 있다면 건포로가 신상 다육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건포로가 여러분 마음, 기분 만끽할게요. 색이 너무나 무지개색이죠? 웨스트 레인보우 빨주노초파남보 인천 다육돔에 아쉽게도 택배는 되지 않는 매장이에요. 직접 다육이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예쁘고 건강한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이런 아이 보시면 힐링되시죠? 자동! 온몸에 스트레스 쫙쫙 풀리는 철화 종류에 빠져있는 건포로 엘코온 철화 보고 계십니다. 연두연두 했던 애들이 이렇게 붉게 뾰죽뾰죽 날카롭게 카리스마 있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엘코온 철화! 따란 따란 여러분들 아라베스크 보고 계세요. 다육이들이 연두연두 초록초록하던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대색으로 물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붉게 물드는 다육이들이 예쁜 것 같아요. 홍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엽고 따글따글 묵은둥이 홍포도 구경하고 싶은데 요즘 안 보입니다. 홍포도 보고 계십니다. 에본이나 창종류에 이어서 철화에 빠져있는 건포로 다육이 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건포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루하루 구독자님들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스틸 철화! 보셨고요. 헤라클래스! 카리스마 뿜뿜! 예쁘게 화분에 분갈이하면 또 우아해진다구요. 귀엽고 건강한 아르제! 따글따글 건강한 다육이들! 840원! 국민다육이 840원부터 시작합니다. 황홀한 연꽃 보고 계십니다. 황홀한 연꽃! 모든 분들이 사랑하시는 국민다육이죠? 2,000원짜리 다육이 30% 할인받으셔서 1,4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스노우바니!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 쫙 깔립니다. 황용월 보고 계십니다. 황용월과 일반 용월 모두 1,400원에 데려가세요. 귀엽고 건강하고 이름까지 너무너무 여성스러운 로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다육이! 모든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힐링까지 하시니까 일석이조! 여러분! 힐링의 화수부는 다육이죠! 애성 보시면서 인천 다육돔의 다육이들이에요. 부용! 다육이 이름이 부용! 굉장히 화면발 잘 받는 아이죠? 부용! 다육이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나 너무나 많은 건프로지만 보고 계신 아이 꽃이 굉장히 예쁜 다육이죠? 팬댄스! 여러 아이들 합식하시면 예뻐요. 을려심 철화두 건프로가 사랑하고 있는데 을려심! 보고 계신 아이는 을려심입니다. 연두연두한 을려심 보시면서 따글따글 묵을수록 귀여운 아리엘! 아리엘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그들은 너무너무 바쁜 날이라서 자막 처리 따로 못해서 건프로가 이렇게 멘트로 이야기합니다. 2,000원짜리 다육이들은 1,400원에 30% 할인된 금액으로 데려가세요. 로치! 뾰족뾰족 귀여운 일렉트라! 이 아이들! 30% 할인해서 8,400원! 레드 판타지! 4,200원에 입양하세요! 환상적인 레드 판타지! 샤갈입니다. 샤갈! 5,600원이요? 자막 처리 따로 못하는 관계로 오늘은 건프로가 2부로 여러분들께 가격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한 카리스마 하는 아이 슈퍼 오션! 9,800원이요! 매일매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즐겁게 다육 생활하고 계세요? 다육이 힐링하고 여러분들께서 건프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봉 눌러주세요! 모든 화분들, 신상, 화분, 다육이 온기분들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인천시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 다육도매, 플라스틱 화분, 그리고 유행하는 화분들까지 모든 다육이 화분들, 여러분들이 찾는 화분들 그 이상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신상 화분들이고요. 성인 손바닥보다 좀 더 큰 사이즈 새벽별 14,000원이요? 인천시 도림동에 홍보대사 자칭 홍보대사 이어서 건프로가 빠져있는 천대전송, 철화입니다. 천대전송, 철화! 여러분께서 궁금하고 가지고 싶은 다육이는 인천 다육도매에 미리 주문하시면 대표님께서 준비해주세요. 다육이 매일 사는 거 눈치 보이신다고요? 매일매일 변화 없는 우리들의 삶을, 즐거움을, 샘솟게 하는 다육이들 슬기로운 다육생활 모두모두 하고 계시죠? 국민 다육이부터 고급 다육이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인천 다육도매 매장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육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구입 가능하신 인천 다육도매 매장입니다. 신상품 소식 여러분들께서 빨리 알아보실 수 있도록 다육이, 건프로, 구독 눌러주세요. 항상 신상 다육이 소식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화리노사 보시면서 한몸값 했던, 한몸값 했었던 화이트그린이 지금도 화이트그린이 매니아층 상당히 고퀄리티 높은 눈을 가지신 다육이를 고급진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찐 팬들이 많으시죠? 리톱스 모듬 리톱스 모듬 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200원 빠진 리톱스 모듬 30% 세일 중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도착합니다. 신상품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이끝부터 초기까지 쫙 깔립니다. 매장으로 구경 나오세요. 오늘 다육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프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